안녕하세요 저는 초코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할거는 안스타 아니 그 스타펜보랑 아이돌펜보인데요 아이돌펜보 이렇게 두가지로 이렇게 두가지로 설명할건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스타펜보를 설명할게요 여기 원래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제가 뗀거구요 여기 붙였고 안스타 안보이시다 잘 여기 안스타 이거 붙였구요 여기 원래 스티커 있었어요 자 안 암스타 꿈의 로디션 스타펜보 차례가 있네요 차례 애니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35 즐거운 다른 그림 찾기 61 아이돌 스케줄 아이돌 스케줄 골라 85 여기는 펜복이라고 써져있네요 아멘스타 꿈의 로디션 시작해볼까요 아멘스타 꿈의 로디션 근데 제가 이거 다 읽기는 너무 그렇구요 음 한 몇장만 좀 대충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 읽고 싶은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글씨 좀 못 읽어요 여기 마린 라인 여기 이렇게 있고 마린 보라 예쁘네요 슬레유 루나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구요 유리 스타 이 스타 트라이 스타 슬레유 다 읽고 슈 귀여워요 체리 프라프라프리링 이게 그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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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아 그거 아니고 트라이 스타 슬레유 가 달린 슈 가 중심을 되어 자체 처 처 처 음 울 거 정 한 유니 뱀 보 멘보 는 슈 체리 시 아 이게 시오래요 시오 시오 그 세 명이다 구름 경찰하기 마신 마시는 디저트를 먹기 화단에 물 주기 개미 관찰하기 등 또 또한 또한 활동이 많이 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나도 90개 살고 싶다 그리고 스타 아니스 이건 다들 아시나요? 음 나중에 다 끝나고 수영장같이 갔는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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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요 대시카 대시카 선생님 대시카 선생님 그 그 그 그 어 뭐죠 스타라이트 그 선사님 이고요 그리고 라임이 엄마 그다음에 전설의 마스크 레드 그리고 이 두 분 이고요 마스크 레드 어 마스크 레드 다니 선생님 그 라임이 춤 배워준 선생님이고요 리키는 라임이 정생 아빠는 라임이 아빠 엔젤리 슈가 라임이가 좋아하는 거는 엔젤리 슈가 라임이가 좋아하는 거는 프린즈컬 보라가 좋아하는 거는 스파이 버터풀 루나가 좋아하는 거는 러브퀸 러브퀸 슈가 좋아하는 거 해피 레인보우 유리가 좋아하는 거는 유리구두 최애가 좋아하는 거는 오드라판다지 매직 그리고 에이미가 좋아하는 건 매직홀토이 자 여기 돌보랑 한복 겨울이나 가을이나 추우니까 이렇게 이쁘고 더 춘 거 같지 겨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춘가봐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글씨 잘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 수가 없고 네 죄송합니다 어 저는 루나가 쓰러져가지고 대신 나와줬어요 제가 안 부른다 드렌네요 네 그럼 그 그 즐거운 다른 그림찾기 음 이건 해볼 이건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음 음 잠깐만요 연필 가져올게요 자 해볼까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 그림 찾아보고 다른 점 부분 다른 부분 다섯 고를 찾아 오른쪽을 그림에 표시 하 보시오 정답 정답은 84쪽에 음 23쪽 16 16 16쪽이네 어디 볼까 음 다섯 가지라니 어 여기 하나 어 이거 벌써 사주면 안 되는데 어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어 여기 또 하나 더 크라메 라인이 머리 끝에 인기 헉 어 여기 또 하나 더 크라메 라인이 머리 끝에 인기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흐음 근데 그 버크 차져 어디있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환러 남았는데 하나 어디있지? 여기 다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섯 개네? 아이고 다 찾아보랬니? 이게 또 똑같이 다섯 거네요? 찾아볼게요. 여기 하나 어 이거 한 더 있다. 별 어디가 다른 거지? 어 여기는 여기 조금 좀 아 이거 좀 약간 좀 비는데 여긴 좀 짧네요. 어 두 개 남았니? 어 두 개 남았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